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혜팔입니다. 제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. 제가 휠라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는데 반팔, 맨투맨, 신발, 지갑 총 4가지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디자인을 잘 못해요. 전혀 상관없습니다. 저도 디자인을 못하지만 막상 만들고 나면 어? 괜찮은데? 이쁜데?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. 이렇게요.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. 전혀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보내주세요. 보내는 메뉴는 영상 댓글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기본 디자인 링크까지 댓글에 써놨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고마워요.